유튜브 바이브스쿨 성경이 보입니다. 개인 성경연구 10단계 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율법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율법서를 즐겨 읽고 또 율법서를 읽으면서 늘 은혜받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서는 다른 어떤 법문들보다 좀 읽기가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서는 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문화적인 이질감 때문입니다. 율법서의 대표적인 법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제사법이죠. 예배를 들으러 갈 때 소나 양을 끌고 가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들이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전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주일날 예배를 들으러 갈 때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들은 예배문화와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문화가 너무 문화적으로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다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될지 난감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서를 어렵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리적인 적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행위. 행위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반대적 개념.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증의 교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소 부정적인 맥락이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배경지식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율법과 율법주의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율법서가 좀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 법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이고 문학적인 맥락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법전이라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대시대 당시에 법전 문학이 있었어요. 수메르 법전이 있었겠죠. 주전 18세기죠. 18세기에 만들어졌던 함브라비 법전은 오늘날에도 읽혀질 정도로 되게 유명한 그런 법전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이 함브라비 법전의 내용이 모세 5경, 그러니까 율법서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법전은 그 시상시 다른 법전들과의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차이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했을 때 히브리 법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그리고 히브리 법전이 그 차이점에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진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용의 원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제 5화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이 원을 벗겨냅니다. 그래서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한다면 율법서를 읽고 해석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는 율법에 관련한 매우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토라, 따바르, 허크, 뮤슈파트, 노머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율법은 표현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표현들을 한글 번역성경에 어떻게 번역하냐면 율법, 그리고 말씀, 법령, 규례, 또 뭐 혹은 율법.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히브리어에서는 율법이란 표현을 되게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아주 다방면으로 풍성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율법이란 건 되게 생소하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로 번역하는 데도 되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율법 여러 가지 번역을 하는데 다 좀 표현이 애매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율법의 용어적 개념이 성경에서는 되게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이게 넓은 개념에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고 훨씬 더 좁은 개념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인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은데요. 첫 번째, 율법이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여호와의 말씀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죠.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율법은 모세 5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와서 1장 8장에 보면 이 율법 책이라고 얘기했죠. 이 책이란 의미로서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모세의 5권의 책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좁은 의미가 바로 종교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의 부분입니다. 고린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자가 된 것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은 1세기 유대인들이죠. 1세기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라는 1세기의 독특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그 종교의 중심이 됐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은 그 결정체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종교적 체계로서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 종교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그냥 율법이라고 표현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구분을 해야 우리가 오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좁은 의미로 율법은 법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 그래서 제 칠강에서 율법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살펴볼 그 율법서는 바로 이 법규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 제사법 절기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읽을 것인가. 이렇게 율법이라는 표현이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율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네 가지의 범주 안에서 어떤 유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분별하면서 본문을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그 율법, 그 규칙, 그 법령들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율법서가 주어진 가장 중요한 맥락은 바로 출애굽이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신해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은 그 법령들에 대한 서론.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법령들이 뭐라 제사법, 그리고 절기법. 그 사이에 거룩법전. 삶에 대한 사회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법전은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한 재해석. 조금 더 실천적인 의미에서 이것들을 잘 지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잘 못 지켰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조금 더 실천적인 측면에서 독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신명기 법전입니다. 맥락들을 제거해서 딱 법령들만 남겨보면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앞에 십계명이 율법서 전체의 서론으로 공포가 되고, 그리고 제사법들이 열거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시민법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절기법이 이어집니다. 자, 서론으로 공포되는 십계명은 너희는 무언 무엇을 하지 말라. 너희는 무언 무엇을 하라. 그런 식으로 절대법의 형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조건법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잘못하면 얼마를 배상하고, 뭘 잘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조건법. 자, 그러면 다음으로 고대법전들과 히브리법전에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 유명했던 고대법전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메르법전이 있죠. 수메르법전이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함무라비 법전, 또 이렇게 쭉 있습니다. 히브리법전과 어떤 점에서 유사점이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이 두 법전 모두 다 공통점이 신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아누와 엔릴,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아누와 엔릴, 그리고 마르두크, 마르두크는 바벨로니아의 신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법의 정통성을, 그들의 법의 권위를 어디에 두냐 하면 그들이 모시고 있는 신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은 어떨까요? 히브리법전은 어떨까요? 히브리법전도 보면 출애국기 20장에 10개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이 말부터 먼저 서론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요호안이라. 구원의 하나님이 먼저 열거되고 그 다음에 율법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히브리법전과 당시 다른 법전들과의 대표적인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그때 당시 고대법들은 정치선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이라기보다 이년법에 가까웠습니다. 다소 상징적인 의미로 이 법문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법은 왕의 말이 사실 법이었죠. 그런데 히브리법전에서는 신정통치적 개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은 그들에게 실정법적인 의미가 강했죠. 그래서 히브리법전은 지속적인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레위기법전이 출애국 1세대, 그리고 신명기법전이 출애국 2세대니까 이 두 법전 사이에서 조금의 변화가 생겼거든요. 1세기 유대법도 고대 이스라엘 율법에 훨씬 더 많은 의미로서 갱신이 되었죠. 그리고 고대 이방 민족법전에서는 아까 설명했듯이 조건법, 절대법이 없이 조건법 위주로 구성되었지만 고대 히브리법전에서는 십계명이라는 절대법의 형식이 먼저 서론으로 등장합니다. 너희는 나이오와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결론적으로 율법사는 단기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가? 율법사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1차적 맥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려를 통과해서 가난 땅으로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열방의 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신해산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그 말인 거예요. 방편.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율법사는 궁극적으로 어떤 본질을 추구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점이겠죠.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공평과 정의, 생명과 평화. 예를 들어서 율법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법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이 지금 율법의 정신대로 살고 있지 않는 바로 그 분명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그렇게 공평과 정의의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에 맞는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정신들을, 이러한 본질들을 잘 찾아내야 되고요. 이 정신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삶에 대한 풍성한 이해도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적용의 원리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 5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복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